네, 싸인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싸인 하나 해서 들까요? 네, 싸인 하나 직접 해주시고 네, 그렇게 해서 앞에, 네, 기자분들 위에서 한번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렇죠, 그렇죠, 좋아요. 자, 그럼 앞에 기자분들, 네, 포토 세션, 네,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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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서 한 번 더 해주시고요. 네, 그렇죠. 자,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기사화가 됐는지 이제 검색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좀 조소로한 재미예요. 이제 어떻게 사진이 찍혀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있던 사진이 어떻게 기사화가 됐는지 네,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작은 재미일 것 같습니다. 네, 왼쪽부터, 네, 왼쪽도 봐주시고 네,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네, 아이컨택, 렌즈컨택 렌즈컨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아요. 아, 좋아요. 다양합니다.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, 나플러에게 포토 샤스 네, 감사합니다. 아, 열정적이세요. 너무 좋아요. 네, 네. 열기를 후끈 가라오르게 만드는 우리 기자님. 우리 기자님들도 힙합이네요. 네, 힙합뮤지션이 손 들어, 손 내려, 와드 오르터리로 하듯이. 아 좋아요 나플라에게 포토 찬스 액션 취해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동영상 수준입니다 우리 기사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액션 예 예 좋아요 툭툭툭 괜찮으세요? 완벽히 드십니까? 너무너무 잘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아 너무 좋으세요 열정적인 기자님 덕분에 분위기 호끈 다가올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호분한분 우리 싸인을 받으실 텐데요 자 우리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응모에서 사전에 네 사전에 채택되신 분들만 먼저 사인을 일단 진행하고요 오늘 특별히 분위기가 좋으면 어 우리 나플라씨와 상의를 해서 어 좀 더 추가로 많은 분들에게 어 알려보자 네 같이 한번 소통을 하는 시간을 짝게 짝게라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사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요 해시태그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시태그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NBA 해시태그 이벤트와 그리고 NBA 우승팀 맞추기 이벤트 그리고 나플라에게 마르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다 정말 시간이 그냥 후딱 갈테니깐요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팬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팬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일찍부터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하아 해시태그 이 전부 강 공 trans Pris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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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? 어딘지 모르잖아 동영은? 아파도 모르는데